사장님 나중에 구독자가 천명이 됐어요 응 OO 같은 거 이벤트 하시면 해주실 거예요? 아니 뭐 이 정도야 OO 이런 거 가네 OO 많이 하잖아 그렇긴 하죠 OO 일에 지치셨어요? 어제 새벽 3시에 들어갔어요 어제 새벽 3시에 들어갔다고? 몇 시에 나오셨는데요? 오늘 잠이 있어요 새벽 3시까지 이거 하시다가 들어가셨어요? 아니 다른 차도 진짜 늦게 지금 일에 약간 치이신 그런 모습이에요 진짜 하루도 못 오셨어요 그럼 치이실만 하세요 PFF도 랩핑처럼 막 뜨고 그런 게 있어요? 지금 박성력이 쎄서 그런 게 좀 드물어 드물어요? 네 댄스 하자 범퍼는 다리에 BW 범퍼가 작업하시기 까닭 struck 지금 BMW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? 하… 그래도 그냥 다 애매하고 다 애매 그러니까 범퍼도 아까 찍었어? 아니요, 좀 이따 찍으려고요 밥 한 번 얼마나 신경 쓰셨는지 찍어줘야지 여기 그 엠포 한 대 더 있는 거요? 오늘 수요일부터 하는데 시간 많다고 미리 보여줘요 이건 어떻게 해요? 말라? 아, 말라요? 빠지게 타고 말라거든요 물은 다 말라 깊고는 안 보여요 물인지 깊은지 어떻게 알아요? 여기 하얀 색깔 보이지?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런 희끗희끗한 거 보이지? 네네 이런 것들이 깊어요 음 근데 물은 색깔은 똑같아 근데 울룩불룩 이제 그런 것들은 마르고 이렇게 하얀 것들은 알았어요 물이 남으면서 자국 같은 건 안 생겨요? 마르면서? 물 마르면서 자국은 생기진 않아 너무 크면은 생길 수 있는데 응 웬만한 물들은 다 마른다고 어, 문 되게 빨리 끝내신 것 같아요 원래 스테이프는 마감이 오래 걸려요 아직 이런 범퍼 같은 데 마감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어, 열 처리 좀 해야지 파프면 안 가야겠다 음 열 처리하면서 한 번 더 눌러주는 거예요? 그렇지 근데 이제 빠른데 하면 물이 자꾸 흐르잖아 젖어있을 때는 마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말리고? 어, 일단 커팅만 다 해놓고 한 번에 마감 마감도 되게 오래 걸리니까 아직 그럼 할 게 많으신 거네요? 엄청 많지 지금 실내필bly 삶 inventory 그래서 새벽에 해야지 실내필bly 앞에서 새벽에 할 거 없으면 놀러와서 찍을게요 너 정말 치지마 아, 진짜로요 마음에 더 없는 소리하고 싶어 에이 마음이 있으니까 말한 거 아니에요 전화 한나? 네 내 목소리가 떨리냐entric ㅋㅋㅋㅋㅋ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어떻게 여시기요? 공구 하나면 문 여실 수 있는 거예요? 어 지금 문 여시는 거 같은데요? 아 씨 안 해도 돼요 시영아 문 열어줘 오케이 땡큐 어 어 어 어 앞에도 열어줘 오케이 오케이 오 문 열렸다 그거 뭐예요? 들고 계신 거? 클레이라고 고정면에 있는 물연물질 문질러가지고 벗겨내요 그걸로 하면 잘 벗겨져요? 뭐 아는 것보다 고정면에 있는 행사 방역 중이라서 물연물질 좀 벗겨낼 수도 있으니까 물연물질 좀 벗겨져요? 물연물질 좀 벗겨져요? 물연물질 아 근데 진짜 무광이 훨씬 예쁜 거 같아 제 취향일 수도 있는데 무광으로 하니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지금 찾아보고 전에 지퍼 지금 있거든요? 근데 우리한테 전체 무광 PPF 받았어 그것도 하얀색 차였는데 응 무광 PPF 받으시고 다음에 들어가지고 이 차 새로 뽑고 물연물질 좀 벗겨내요 사장님 응? 퇴근 언제 하세요? 몇 퇴근을 하세요? 지금 2시 30분이거든요? 아 12시 30분이거든요? 아 12시 30분이요? 네 아직 얼마 안되네요 오늘은 밤에 3시여야 되네요 밤 3시 뭐 4시 그죠 네 손잡이 쌓일 줄 알잖아 예? 손잡이 쌓일 줄 알잖아 아니 PPF는 모르겠어요 사줘 저 손잡이 쌓일 줄 안다고 저한테 넘기시려고요? 할 게 많았다 지금 저도 할 게 많아요 지금? 지금 뭐가 할 건데? 저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야 승빈아 너 할 일 있다 뭔데요? 뭐? 되게 해맑게 네 족성에 맞을 거 같아 뭔데요? 과연 할 일이 뭘지? 이거 재산된 걸 뜯어야 돼 아 아 아 해봤나? 네 해봤어? 네 옆에 손이 있잖아 약점이 있잖아 약점이 있잖아 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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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번 해놔줘 나 이렇게 맞네 응 그다음 공조개 하나 한 6개 되겠다 6개 되겠다 이게 계기판이요? 5회터 5회터 아 5회터 저거를 해야지 빨리 집으로 갈 거 아니야? 그쵸? 가게? 가게는 무슨 뜻이에요?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? 나 출구할 때까지 가져와 출구할 때까지 가지 말라고요? 내 생각할 수 없잖아 실내 가셔야죠 실내 가셔야죠 실내 갈 거예요 의자 좀 안 사서 하죠 거의 실내 PPF는 차 사고 나서 바로 아세요? 아니 타다가 하시는 분도 있고 사자 마자 하시는 분도 있고 아 그게 되잖아요 스크래치 가려지는 거예요? 없어지는 거예요? 가려지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끝? 끝? 오 되게 빠르다 열 처리는 나중에 한 번에 하시고요 응 오 뭔가 광이 더 찬 느낌? 광 있어 보여? 네 모니터 하시는 거예요 이제? 응 우리 실내도 생각보다 재단이 되어 있는데도 약간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내도 생각보다 재단이 되어 있는데도 그냥 너무 잘 띄니까 이런 굴곡진 부분 되게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잘 맞춰야 돼요 처음에 잘 맞추면 다 안 맞춰요 이렇게 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? 스키지지로 주름을 약간 퍼플려 주면서 오 와 되게 신기해요 자꾸 붙는 게 사장님 나중에 구독자가 천명이 됐어요 실내 PPF 같은 거 이벤트 하시면 해주실 거예요 난 뭐 이 정도야 루프 스킨 이런 거 하네 루프 스킨 많이 하잖아 그렇긴 하겠지 진짜 재밌어 customers 봐주세요 좋은 있음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유